보통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텔 체크아웃 마쳤구요. 여기가 9번 출구니까 살짝만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실역에 가는 이유는 만두 먹으러 갑니다. 오늘 일정은 잠실에서 만두를 먹고 수원으로 넘어가서 필라테스 속을 갔습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구요. 아 여기 명덕이니까 아 그냥 을지로 입구까지 가서 그래요 을지로 입구를 가서 을지로 입구 이쪽 아닌데 잠시만 중간에 명덕 아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 아 아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러면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갔다가 좀 더 갔다가 좀 더 갔다가 을지로 입구까지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 여기에서 2호선 타고 잠실로 건너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었던 제가 예전에 갔었던 호텔 그래요 거기 쪽으로 해서 가야겠다 그러면 블럭을 더 가서 블럭을 더 가서 연봉은 지금부터 사람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많아지는게 아니고 엄청 많아지는거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시즌이겠죠 그리고 누가 한국사람이고 누가 외국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계산에 있는 곳이 정도 중국분들도 중국사람이 있고 보통 권토라고 표현하는 중국 권토사람도 있고 광동어를 사용하는 홍콩사람도 있고 기타국가에서 화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아직 사람이 별로 없는거죠.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렇게 아직 보이지만 블럭만 더 가서 오른쪽으로 꺾을게요. 더 가면 신세계본점이 있는데 신세계본점은 제 개인적인 추억이 깊은 곳입니다. 저기서 롤렉스를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샀어요. 롤렉스 서브마를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앞에 보이는 블럭에서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다음 뒤로 입구역에서 잠실 롯데월드 사왕 잠실에서 만두를 넣고 수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홍시명관 여기 유명한거 같아요. 에비뉴엘이 보인다는건 롯데백화점 이란 얘기입니다. 좀 더 사람들 굶이는 곳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나왔군요. 어쨌든 2호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영상은 단저맛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가보셨거나 가려고 한 곳 위주로 제가 방문을 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쟁의가 없어도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왔네요. 여긴 명동환장소가 모여있는 곳이고 조금 더 가면 더스팟 패블러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괜찮습니다. 여긴데 여기 더스팟 패블러스라고 되어있는 카페가 예전에 갔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여기 오늘 덥네요. 그리고 아 뭐야 이게 난해한 분들이 그냥 너무 덥네요. 아마 이리로 조금 더 가면 2호선 을지로 입구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롯데백화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분들은 저처럼 휴가를 나온 외국인이구나 그게 아니면 외국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라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이 좀 보이네요. 을지로 명동쪽에 직장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로 아마 식사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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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여자분이 아마 우리나라 성형외과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붕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좀 놀랬어요. 이렇게 영동 여기가 롯데백화점이고 롯데백화점도 몇 번 갔었어요. 저기 에비뉴 1층에 가면 지하에 가면 지하에 가면 에비뉴 지하에 가면 저기에 롤렉스 매장이 있거든요 예전에 줄 여기와서 줄 많이 섰었는데 지금은 예약제가 좀 바뀌어서 잘 안가고 있긴 한데 잘 안간다기보다 이제 갈 일이 없죠 원래 지금 살 돈도 없고 돈도 돈인가 가도 제가 원하는 물건을 안줘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가서 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어요 아 5107 타면 우리집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잠시를 가야되서 잠시를 가야되서 잠시를 가야되서 여기가 유비세인데 쏟아 라임프렌즈가 있네요 아 여기 라임프렌즈가 있네요 이따가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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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가야겠죠 여길 한번 들어가볼게요 붙여주셔서 붙여주셔서 오늘은 사진 없이 사진 뭐라고 여기도 외국품들 엄청 많은데 아 너무 들어갈 수가 없네 라임프렌즈는 라임프렌즈는 네이버에서 만든 브랜드고 어 사실 이 캐릭터가 보기 잘 모르는데 네 잠깐 들어왔습니다 더비시키려고 그리고 저쪽은 알겠다 라임프렌즈 아 아 발음이 랩몬스터죠 저는 옛날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네 라임프렌즈 브랜드는 알겠다 아 음악 지워야 되는데 네 브라운 지금 실제로 엄청 큰데 체감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 노티드 도넛이구나 네 저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뭐 먹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지금 을지로 있고 갈라다가 들어온거라 잠깐 보고 가죠 이거 지금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K-POP을 잘 몰라서 당황 부영품도 있긴 한데 네 아 진짜 부러워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1층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2층이 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2층이 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카카오프렌즈가 아니라서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도 안 찍었네 부채 하나 챙겼네요 진짜로 을지로 입고 가볼게요 아 이제 나오는 순간 부채는 사실 짐인데 그래도 직원분이 친절히 주셨으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다보니까 중구 쪽에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수술하게 좀 더 잘 안좋아 시설하게 자리에 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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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직원분들이 거의 일대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 보인다 사실 유튜브 하려면 저런 분들하고 기술적 소통하고 한국 얘기하면 되게 좋은데 제가 저쪽은 좀 자신이 없어요 IT쪽이 좀 취약해서 그냥 나왔어요 들어가진 않았지 어쩌다 보니까 이쪽에서 제가 숙박을 몇 군데 해봤는데 이제 이제는 좀 다른데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용산을 간다거나 이태원에서 숙박을 해본다거나 영역을 좀 넓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못잡아 보니까 자꾸 중부에만 숙박을 했네 네, 일찍을 했고요 다 왔고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소유소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혹시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